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최근에 새로 생긴 툴 메뉴 상세 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조정에서 x좌표 y좌표 x위치나 좌우 xys xy좌표라 좌표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생겼고 크기 각도 미러링 등등 아주 좋은 세부적인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뉴 상세 조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레이어 터치합니다. 레이어 터치해서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미디어 있죠. 미디어 이거 아이콘을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해서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런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PIP로 어떤 개체를 가져오면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상세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뉴가 이런 툴이 키네마스터에 새로 생겨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상세 조정을 터치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세 조정 터치해서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여기 상세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X 위치라고 있어요. X 위치. X 위치는 좌우 위치로 이동하는 겁니다. 좌우 위치로 이동합니다. 좌우 위치로. 자 여기 X 위치에서 여기 X 위치 있죠. 여기에서 X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기본이 0이죠. 0에 와 있는데 이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화면에 보세요. 왼쪽으로 밀면 화면에 보세요. 이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갔어요. 아까 0이죠. 여기 0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 화면에서. 그 전에는 X 위치라던가 Y 위치가 미세하게 조정을 하려면 화면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딱 갖다 놓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새로 메뉴가 생겨서 굉장히 필력이 되었어요. X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음에 Y 위치 보겠어요. Y 위치는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자 보세요. 왼쪽으로 미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왼쪽으로 미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밀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Y 위치도 아주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메뉴를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에 각도에 있어요. 각도. 여기 각도라고 있죠. 각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울기죠. 이렇게 보면 돌아가는 것 보이죠. 이렇게. 각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에서도 크기가 있죠. 크기 여기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크기대로 정확하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가 나오기 이전에는 정확하게 크기를 조정한다던가 X 위치 Y 위치 이런 것이 잘 안됐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 메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미러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러링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좌우 미러링이 있고 상하 미러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 이 아가씨가 왼쪽을 쳐다보고 있죠. 이것을 오른쪽으로 쳐다보고 싶으면은 이것을 터치합니다. 좌우 미러링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좀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하 미러링 이걸 터치하면요. 툭 터치하면 여기 완전히 위아래가 뒤바뀌었죠. 다시 원위치 하려면 한 번 더 이것을 터치합니다. 원위치 하려면 한 번 더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미러링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좌우 미러링을 많이 쓰죠.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요. 화면 맞추기와 화면 채우기에서요. 화면 맞추기는 위아래를 맞추는 거에요. 화면 채우기는 화면을 꽉 채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화면 맞추기를 터치하면은 화면 맞추기 이겁니다. 이걸 터치하면 위아래가 꽉 차요. 위아래가 꽉 차고 좌우에는 공간 있죠. 그 다음에 화면 채우기를 터치하면은 화면을 무조건 꽉 채웁니다. 터치했습니다. 화면을 꽉 채웠죠. 화면 전체를 다 채워버려.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가지 작업을 한거 있죠. 작업을 한 것을 원위치로 돌리고 싶으면은 여기에 전체 초기화를 터치합니다. X좌포, Y좌포라든가 좌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돌리면 전체 초기화를 터치합니다. 초기화를 터치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상세 조정. 참 편리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미시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밀작업이 필요할 때 이 기능이 꼭 필요하죠. 이상 상세 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